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3개 기업을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A플러스넷 에셋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오늘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더 이상 여기서 최악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반등을 타진해보는 모습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손해보험사는 실적이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집에다 그냥 세워놓고 아예 천막까지 씌워놓은 주차장에 보면 그런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름도 넣지 않고. 그래서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가니까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3%에서 4%가 빠졌습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빠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득이 났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히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아예 집에다가 놓고 나가는 것만큼의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내가 방어 운전을 해도 차가 일단 나가는 순간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득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손해보험은 설계사의 어떤 개입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보험 요즘에 가입하시는 분들 거의 이제 TM조차 안 하실 겁니다. 전부 다이렉트라고 하죠. 설계사를 거친 적이 없을 거예요.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온라인 다이렉트로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고. 손해보험 설계사의 개입이 완전히 최소화가 되었어요. 이미 다 온라인 비대면 상품이 다 출시가 되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지금 생명보험조차도 지금 그런 비대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손해보험보다는 훨씬 더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설계사의 대면 영업이 중요한 범위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암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사망보험. 설계사가 와서 그걸 짜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아직도 그 부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온라인 비대면 상품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려서 코로나19 때 오히려 수혜를 받고 거기다가 자동차를 안 갖고 나가니까 손해보험률이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어떻게 됐냐면 설계사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사들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은 코로나 팬데믹 수혜주였던 거고 생명보험은 코로나 팬데믹 피해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고 위드 코로나로 되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손해보험사는 역대급 실적을 냈던 게 오히려 그게 역기저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끌고 이제 나가니까요. 여행을 다니고 강릉을 가고 그러니까 손해보험사의 손해보험 손해률은 높아질 겁니다. 사고가 더 많으냐니까. 그래서 손해보험사는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생명보험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의 대면 영업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지금 또 1인당 300만 원의 지원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대선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당선되는 순간 그날부터 아예 다 풀어버리겠다. 24시간 영업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4시간 영업 그리고 자영업자들 최소 12시까지 영업 혹은 24시간 다 풀어버리겠다. 그럼 이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익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지원금을 또 받죠. 그럼 자영업자들이 여유가 생기면 자영업자들은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지금 좋아질 일만 남았고 손해보험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이득을 봤던 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공통적으로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지금 다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서 금리 인상 때문에 떨고 있는데 보험사는 금리 인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구조죠.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아서 오랫동안 장기 상품을 운영해서 나중에 20살 때 가입하신 분에게 40년 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장기 상품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보험사의 수익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자산을 보유를 해서 운영하는 수익이 올라간다는 것. 공통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또 기본적으로 있어요. 손해보험사는 아까 말한 대로 손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명보험사가 더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생명보험 비중이 높은 회사가 유리한 거예요. A플러스에서 70% 이상이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GA죠.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생명보험사, 생보사 생보사는 그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상품만 팔고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상품만 파는 반면에 A플러스에서 자기가 제휴 맺은 회사의 모든 상품을 팔 수 있죠. GA라는 독립법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A플러스에서의 GA법인 소속 설계사들은 대부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를 담당하는 설계사들입니다. 대면 영업이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제한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풀리면 대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플러스에서의 에셋처럼 이렇게 70% 이상의 생명보험 판매 상품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A플러스에셋이 지금 2021년도 7월부터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는 거 거기에 큰 우산 아래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사 쪽이 강하기 때문에 A플러스에셋이 굉장히 좀 가장 최악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A플러스에셋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CJCGV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CJCGV 그 물론 지금 그리드라고 비밀의 숲 작가님이 만드신 그게 디즈니 플러스로 방영이 돼서 또 지금 이제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 그리드 보려고 저도 그럴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비밀의 숲 작가님의 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OTT에서 이렇게 화려한 유망한 작가, 유명한 작가님들과 훌륭한 배우들이 자꾸 좋은 작품을 만들어버리니까 CJCGV 같은 극장 체인이 위드 코로나가 돼서 풀리더라도 OTT를 봐버리는 거 아니냐 물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근데 CJCGV가 너무 최악이라 너무 최악의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CJCGV가 가장 큰 타격은 뭐냐면 그걸 못 파는 거예요. 나초랑 핫도그를 못 파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테이크아웃은 돼요. 근데 지금 상영관에 치식 금지가 붙어있잖아요. 상영관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그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팝콘이 안 팔리니까 지금 가보시면 팝콘 어떻게 팔고 있나요? 팝콘 옛날에 중자가 4,500원인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밖에다가 상영관에 치식이 금지가 되니까 팝콘을 못 파니까 3,000원에 그 중자가 중자가 아니라 대자 있죠. 그걸 3,000원에 팔고 있어요. 가격을 많이 낮추는군요. 아예 상영관에서 못 파니까 아예 그 매대를 극장 밖에 입고 밖에다 내놨어요. 거기 팝콘만 싹 다 깔아놨는데 3,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 뚱뚱한 거를. 예전에 얇은 게 4,500원이었어요. 저희 동네 메가박스에서 그런데 밖에 다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굿즈 있죠. 굿즈. 스파이더맨 굿즈 무슨 저희 킹스맨 굿즈가 재고가 엄청나게 남아서 그거를 다 빼놨어요. 그리고 5개를 사면 할인이 5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영관에 취식 금지가 해지가 되면 거기 안에서 마음대로 사 먹겠죠. 사서 원래 사서 들어가잖아요. 물론 상영하고 있는 그 시간에 팝콘 소리 나면 짜증이 나지만 빨리 들어가서 그 10분 광고하는 사이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사서 못 들어가는 왜냐하면 마진율이 그게 제일 커요. 지금 극장 체인에서 파는 것 중에 영화표는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음식에서 마진을 엄청 남겨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닫혀있는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방역수칙을 푸는 데서 저기를 극장에서 풀어주는 것 중에 그걸 풀어주는 게 극장이 굉장히 큽니다. 수익성 높은 간식 매출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풀린다는 거. 그다음에 극장 지점을 폐쇄했음에도 탄력적인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개봉 못했던 영화가 하나 둘씩 개봉이 되고 그 CJCGV에 있던 그 특수관이 하나도 열리지가 않았는데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 3월 1일 날 더 배트맨이 개봉하는데 4DX로 개봉합니다. 4DX 그 막 물 튀기고 진흙 같은 거 막 효과 있고 흔들리고 그게 4DX가 나와요. 그리고 2월 28일 3월 1일 바로 전에 지금 제일 블록버스터가 3월 1일에 더 배트맨이에요. DC의 제일 대표작이 있죠. 마블에 지금 밀려있는데 DC에서 이제 배트맨이나 출격을 합니다. 2월 28일 날은 스크린X관에서 미리 개봉을 해요. 전야 개봉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크린X관 그거 3면으로 돼서 옛날에 위직 스튜디오가 기술력 제공했던 그거잖아요. 3면에서 3면에서 나와가지고 옆에 시야각이 옆에도 있는데 옆에서 막 효과가 있으니까 더 현장감이 나는. 그런데 이 스크린X관하고 4DX관하고 아이맥스관은 일반 영화관에 비해 티켓값이 워낙 비싸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높은 거를 팔아야 마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블록보스터 영화가 지금 걸리기 시작하고 특수 영화관이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다 상영원내 취직 금지까지 풀리면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요소가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이 열려도 영화관이 실망해서 집에서 OTT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매력을 느꼈던 일부의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블록보스터급 영화는 그래도 아이맥스관이나 스크린X관이나 4DX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OTT를 집에 잘해놨다고 해도 4DX나 아이맥스급을 꾸릴 수 있으신 분은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밖에 없잖아요. 주단태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CJCV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조금씩 좋아지는 지금 요소들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방역수칙이 완화된다고 하면 극장체인도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식 금지가 풀리고 이런 특수 상영관에서 상영이 되면 아무래도 최악의 구간은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한번 분석을 해보죠. 코스맥스 살짝 그때 언급을 했는데 정말 코스맥스만은 의아하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관광은 다들 아세요. 이거는 면세점에서 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다 설화수 매장이나 더 히스토리오보 매장에 중국인들이 서 있는 그 장면이 다 뉴스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관광 뉴스에 항상 실렸었어요. 그 사진이. 그런데 면세점이 닫혀버리니까 안 되죠. 그것까지는 다들 인정을 해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인이 못 들어오는 이 면세점 플랫폼이 닫힌 상황에서 그 두 개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코스맥스는 이른바 C뷰티라고 우리나라를 K뷰티라고 부르잖아요. K뷰티가 안 되는 게 면세점이 닫힌 것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애국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중국을 되게 싫어하지만 중국도 우리나라를 싫어해요. 맨날 앞에서는 스포츠에서는 화합하고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애국주의를 한다고 해서 C뷰티를 키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벼가지고 아모레퍼시피나 설화수가 안 돼요. 지금 밀려요. 근데 또 밑에 싼 거를 팔려고 했더니 마몽드 밑에급 있죠. 마몽드 이니스프리를 팔려고 했더니 중국의 애국주의가 불어가지고 중국이 자기네 거를 써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뚫으려고 했다니까 지금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C뷰티가 아래 저가 라인을 먹어버렸고 차이나 뷰티가 그리고 윗 라인은 세계적인 회사가 먹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껴버린 애매한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코스맥스는 그럼 뭘 노렸냐. 원래 처음부터 중국 차이나 뷰티 기업에 OEM ODM 그걸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화장품 원료 관리 그리고 인증 등록 미 산업 전반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시켰어요. 한쪽에서는 애국주의라고 해서 차이나 뷰티를 쓰는데 그 차이나 뷰티를 만들어주는 원료는 또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자기네는 그 능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OEM ODM 기업은 능력이 안 돼요. 그게 인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홀마를 써요. 근데 코스맥스는 이미 중국 차이나 뷰티의 기초에 제일 큰 거 기초가 우리나라에서 한 방을 쓰듯이 걔네도 자신의 중국에서 나오는 약초를 쓴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이체링이라고 기초 화장품에서 제일 탑이에요. 거기를 코스맥스가 잡고 있었고 이미 10년 전에 그리고 색조에서 무섭게 떠오른 퍼펙트 다이어리. 온라인으로만 팔아요. 그래서 지금 광군제나 이럴 때 매출이 엄청나게 색조 화장에서 전세계 화장품을 제치고 1위를 하는 게 퍼펙트 다이어리예요. 그게 모 회사가 이센홀딩스라고 야센이라고 지금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퍼펙트 다이어리를 또 코스맥스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의 1위 색조의 1위를 다 코스맥스가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공행이 떨어지는 건 상관없이 코스맥스는 오히려 지금 올라야 돼요. 실적도 최고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 분위기인 거죠. 분위기. K뷰티의 분위기에 완전히 짓눌려 있다. 암울한 분위기에. 근데 잘 따져보면 코스맥스는 사실은 차이나 뷰티 라인이에요. 이거는. 물론 우리나라의 애국주의를 봤을 때 K뷰티가 그래도 대장주가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샌드위치인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거는 그들의 몫이고 어쨌든 코스맥스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코스맥스는 차이나 뷰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실 지금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맥스도 코스맥스는 실적이 최악인 건 아니에요. A플러스에 타고 CJCV는 제가 생명보험이 지금 최악이고 영업을 못해서 CJCV는 영화관이 상영을 못해서 최악이라고 그걸 말씀드린 건데 코스맥스는 실적이 최악은 아니에요. 실적은 최고예요. 그런데 뭐가 최악이냐면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2020년 3월달에 3월달과 이 코스맥스가 상장했을 때 2014년 4월달이 최저점인데 지금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아니 코스맥스는 실적은 계속 최고치를 찍는데 저렇게 주가가 최저점으로 빠져 있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저점을 깬다는 것은 정말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자꾸 나오는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좀 배신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믿고 싶은 거 하려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큰 거를 골랐는데 왜 자꾸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브로빔 이런 식으로 횡령사건 나오면 도대체 우리는 뭐를 믿고 투자를 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코스닥의 시가총액 큰 거를 골랐는데도 그 정도면 뭘 믿고 도대체 개인 투자 투자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저점이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를 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거래 정지 당하거나 지금 에코프로비엠 사태나 또 계양정인 같은 사태가 있었잖아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하기도 그러죠. 다 크죠. 회사의 다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이슈죠. 그런 것들이 너무 다 익히 알려진 거대한 기업에서 작고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작죠. 그런데 코스닥에서 그래도 우리가 시가총액을 보고 이 기업은 믿을 만큼 컸다 해서 투자했는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코스맥스에 발생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여기서 저점을 붕괴하는 건 어려워요. 지금 완전 최저점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가의 최저점인 면에서 코스맥스는 최악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세 개의 종목이 어떤 다른 결에서 다 최악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종은 다르고 섹터는 다르지만 지금 최악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 주식들은 저점 부분에서 공략을 해도 지금 밑부분은 제한이 된 상태에서 위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코스맥스는 지금 2020년 3월달과 14년도 4월달에 그 저점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쟤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재무조표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A플러스 에셋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020년 7월달부터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2021년 1월달 저점이 5천원인데 뭐 여기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A플러스 에셋도 이제 비대면 영업에서 대면 영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깨져봐야 6천원 후반대에서 7천원 초반대에 사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CJCGV도 어느덧 그래도 20개선 위에서 쌍바닥 비슷한 모습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2020년 3월달에 팬데믹 때 빠졌던 그 부분에서 이 한 단계 조금 높인 부분에서 저점은 형성됐어요. 여기서 한 번 조금만 들어 올리면 궁둥이를 높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이 나오면 2만 5천원대에 매수를 해서 우리가 3만원대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다 지금 가격대가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 종목 모두 지금 최악의 구매가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가가 매수에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